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상담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짧은 사연, 긴 사연 상관이 없으니까요. 최근에 온 사연은 9장의 사연이 도착했다는 얘기가 다음 방송에서 아마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긴 사연도 괜찮고요.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연을 쓰는 과정 자체도 되게 좋은 과정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글쓰기가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쓰십시오.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시간을 잡아서 쓰셔서 아래 메일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저희가 못했거든요. 월북하는 심리학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핫하고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이 이제 마감이 돼서 자, 오늘은 사연 방송을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미뤄진 사연인데요. 그 사연 전에 그 전전 전주에 방영이 된 사람을 왜 사는가. 이게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사냐. 제목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왜 사는가 이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댓글 읽어드릴게요. 정온유님. 김태영 선생님. 많은 이야기들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왔고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반론이라면 반론이고 질문이라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삶의 의미를 다양하게 찾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연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 안에 자연도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연과 사회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어서요. 어쩌면 자연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맞겠네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자연을 위한 게 아니었네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지속을 생각한 거였던 것 같아요. 댓글을 쓰시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반론이라고 쓰셨는데 자기가 답을 찾아버렸네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자연주의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거든요. 특히 기후익이나 이런 게 오면서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원생활하시고 자급자족 뭐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삶의 목표고 꿈이신 분들도 있어요. 도시를 막 떠나서 그런 거랑 좀 다른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시작은 그런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자연에 도움이 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자연 보호 운동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좀 달라요. 자연 보호 운동은 문명사회에서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쪽의 활동이라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원시공동체로 회귀를 꿈꾸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인류가 맨 처음에 지구에 탄생해서 장기간 이루어왔고 살아왔던 사회가 원시공동체 사회 아닙니까? 계급도 없고 소유물도 없고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문명을 거부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동경해서 과거부터 있었어요. 꾸준히. 계속 존재하죠. 나체촌 운동도 있었고 나체촌도 나체촌. 다 먹고 돌아가자. 원시시대로. 원시시대로.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좀 한번 알콩달콩 살아보세요. 농사 지어가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립해서 사는 농촌 마을 운동도 있었고 굉장히 종류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요즘에 그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정도. 그것도 이제 혼자 돌아가서 문제예요. 요즘 또. 그 당시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집단으로 돌아가는 쪽이었지.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이다. 시대가 바뀌었네. 개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는 자유. 혼자 돌아가는 혼자 사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이러다가 지치다 보니까 아우 이거 다 치워버리고 이런 잔인한 경쟁사회에서 또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물질문명 같은 거 거부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사실 그분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맨날 경쟁하고 서열 싸움하고 폼 잡으면서 서로 위아래 따지고 이런 거. 덕칠해하고. 문명에 오염돼서 문명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이런 삶.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를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는 삶. 이게 과연 제대로 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자체는 맞지만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자기 삶 테두리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테레비 때문에. 핸드폰으로 터져야 된다. 사연을 샀지만. 핸드폰은 있어. TV는 없는 집은 많아요. 옛날에는요. 완전 고립이라는 게 가능했을 게 있었어요. 일정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농사지으면서 살면. 요즘에 그런 게 공포영화 소재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공포영화 보면 그런 마을들이 나오고.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당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농사를 지으려도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배워야 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땅을 사서 테두리 치고 어떻게 살아요. 애가 실수로 길 잃어서 나가면 밖에 가면 테레비에다가 IT 스마트폰에다가. 학교를 가면 과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이웃과 교류해도 안 돼요. 아마존 부족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겸수하게 살고 싶어 나가보니까 사람들 외제차 몰고 다니고 품짝 보내니까. 잘하고 있는 걸까.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걸 또. 그러네요. 등등등 해서 현대에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런 운동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혼자 나중에 귀농을 한다든가 자연 들어간다든가 하는 수준의 어떤 운동만 좀 남아있는 실정인데. 저는 자연을 보호하고 싶다면 자본주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연 보호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원래는. 더불어 살았죠. 더불어 살고 보호하길 바라지 그걸 어떻게 파괴하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자본의 속성이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예만 든다면 이런 거죠. 누가 자꾸 물개를 죽인다. 밀렵한다. 그 밀렵고는 뭐 물개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물개한테 죽었다든가. 인간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런 목적이에요? 돈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밀렵 그만두고 착하게 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죽으란 얘기인데. 동물을 죽이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왜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태워지던가. 그렇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유를 파괴해야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본가들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 장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존이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데 아마존 열대우림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파괴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 대체로. 원주민들이 왜 파괴하느냐 땅을 뺏겨서 그래요. 땅을 부자들이 독점을 해서 땅을 뺏기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계속 나무를 베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농사 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땅에 쳐버리고 농사를 지어. 그런데 한 해 지어먹으면 잘 안 되잖아 또. 그러면 또 나머지 불 질러버리고 다음에 올라오고 또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살 길을 열어주면 굳이 거기 가서 나무를 자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땅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놔둔 채 계속 자연보를 외쳐도 그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걸 계속 파괴할 거예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걸 전제하지 않은 자연보호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자기만족적인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데. 자연을 사랑하고 고호하고 텀블러 쓰고. 텀블러 쓰고. 전기 아껴 쓰고.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걸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운동이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랑 싸워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과 관련된 자본주의 반대 운동만 하시고. 이 자본주의를 깨려면 사실 정치 투쟁도 또 있어야 되고. 그 후에 파생되는 사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느낌이. 그래서 보면 뭔가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기운도 이러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여태까지 환경운동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녹색 땅이 확장이 덜 되는 거예요. 확장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운동을 하는 게 사회랑 좀 떠나 있는. 사회의 현상과는 좀 떠나 있는. 여기는 문제 없어. 이제 이거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만 하지? 예를 들면 윤석열이 환경을 파괴하고 다니면. 윤석열을 치는 운동을 더 자주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대 강론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구가 지금 위험합니다. 잘 안 와닿는다는 거지 그게. 하여튼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런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동안의 환경운동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제도를 혁신하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사회 제도 쪽으로 나가야지 않으면. 이건 해결 못해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시청하시는 환경운동가님들에게 제가 폄하의 발언을 한 건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님. 학생들 그 전국민 마음사업 그거 건의의 슈킹 사업이에요. 자세하게는 송작가TV에서 참고하시고요. 와 이렇게 속는구나 해서 제가 송작가TV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영상을. 저도 이제 관련 정보들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사업이 나왔을 때 그 의혹이 있었죠. 갑자기 무슨 마음사업이야? 윤석열이 탄핵되는 게 가장 건강해지는 건데. 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든 하면 사실 의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다.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의 소개는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시작했다는 취지였죠. 네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마동이라든지 정신건강 장애 판정을 받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바우처 사업들이 쭉 있어 왔는데. 지금은 좀 보편적으로 되게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좀 부족한 점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회기가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체 사업 중에서 한 번밖에 못 받는다나? 뭐 하여튼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전문가가 직접 투입돼서 사업이 되게 알차게 꾸려지진 않았지만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을 하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상담사들은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있기는 있고요. 어쨌든 뭐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 건데 김건희가 이 사업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뭔가 이제 한 해기 나갈 때마다 몇 퍼센트 받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고문제는 또 고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보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오늘 사연은 이렇게 길진 않은데요. 아주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에 방송된 사연을 들은 후에 사연자와 비슷한 처지라고 느껴져서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3년 전에 아버지를 치매로 8년 돌보다 보내드렸고 그 후 엄마와 3년을 순장조로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정신과도 한 차례 들려봤는데 별 도움되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자구 책으로 책도 읽고 어렸을 적에 잠시 배운 피아노도 배우고 산책도 나가지만 잠시 땜빵일 뿐 깊은 우울증이 마음 전반에 깔려있는 것을 느낍니다. 딸이 저 하나라서 부모님은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하고 어이없는 칭찬을 하시는데요. 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낳은 거야? 하는 억하심정이 올라와요. 하지만 네가 있어서 의지되고 마음이 편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에 다른 표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키는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고 꼭 목에 걸리기 마련이죠. 이제 고민을 말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실의 감정이 엄마에게로 향하는 것을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후 아버지와는 좋은 기억이 없는데요. 항상 아버지 때문에 우울해하는 엄마 편에 서서 살아왔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어요. 아버지는 말썽 많은 집안의 대들보 같은 둘째였고 엄마는 조실부모 하였지만 자기관리가 철저한 내성적이고 자존심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인생살이를 다 풀어놓으면 누구나 책 한 거는 훌쩍 넘길 테니 각설하고요. 치매로 돌아가시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신데도 제 손을 잡아서 엄마 무릎에 올려놓으며 부탁한다는 눈길로 유언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마에게 다정하게 대해야 하는데도 항상 아버지를 험담한 엄마 얼굴을 보면 냉정해지는 마음을 어찌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인데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보다 감정 지지가 노인들에겐 맛있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일 텐데 그 감정 지지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두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처음부터 참석했던 촛불집회도 작년부터 나가지 못하고 있어 방송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건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찌하오를까?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목소리 우렁찬 맹구님에게 감사와 응원도 보내고요. 건강한 기운이 많은 사람에게 힘이 들이라 믿는다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상담의 신성미 선생님, 촌철살이는 김태형 소장님 모두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하면서 철없는 늙은 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후에 좀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공개하긴 꺼려하셔서 저희가 다루진 않겠고요. 이 내용 중심으로 참고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촌철살인의 김태형 소장님 먼저. 특별히 뭐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분의 지금 핵심적인 고민은 결국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 딸이 하나라서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때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온 거야 하는 억하심정이 올라온다. 이게 좀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좋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에 걸린다. 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있어 의지되고 마음의 편에 고맙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인 줄 알기에 꿀꺽 삼켰다고 하는데 이건 정신 승리에 아까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슬픈데? 네. 왜냐하면 안 삼켜지니까.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런 요소가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한 거라면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나마 여기에 좀 걸린 거죠. 여기서 완전 체하진 않았지만 걸렸어. 그런데 이분 얘기로는 소화가 되지 않고 목에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승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유를 찾아야 된다. 왜 칭찬을 받을 때 칭찬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팍 뭐가 올라오는지 이건 칭찬으로 보여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아 그래요?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뭔가 칭찬 느낌은 아닌데? 좋게 해석하면 또 칭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말투가 좀 다를까?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고 갑자기 칭찬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느낌이 불행오름이 없어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에 따라서는 칭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이 이분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 그런데 이 모시는 과정에서도 힘든 것은 결국 이런 과정.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 모시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왜 생겼을까? 도대체. 그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온 것은 아버지는 잘못했던 사람이고 어머니의 비판과 여기서 표현할 일이라면 험담인데 험담 정당하다고 믿고 살아갔을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부탁한다 이게. 그 말 한마디일지 아닐지 다른 것들이 또 작용했을지 모르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뭔가 이상하다. 그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진실이 아니었다. 라고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의 책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돌아가신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리는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직 깔끔하게.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미운 거 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일단 문헌을 해야 되냐면 부부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관계였고 아버지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고 어머니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냐. 내가 그동안에 오해했던 건 뭐고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죠. 용서도 하고 뭐. 네네네. 아니면 평가도 제조정하고 사실 부부관계라는 것은 거보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반응이 정당할 거예요. 정당한 반응이 올라오겠죠. 먹과 심장만 올라오든가 정신 승리 안 하려고 하든가 거꾸로 정신 승리만 되든가 등등등 그런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어머니한테 잘해줄 수 없는 문제 떠나서 일단 현재 92살이나 되셨는데 92세인데 사는 자분은 60대세요. 네. 노인이 노인을 부양 지금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들죠. 이게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이 일단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참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 보면 한국 사회가 참 잘못되어 있다. 문제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모든 게 다 개인에게 떠맡겨져요. 그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부모가 안 계시면 고아원 가야 되고 고아원에서 몇 살 지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자리첨량이 돼서 평생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인 좀 될 때 치면 나가는데 돈 얼마 주고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자살을 많이 한대요. 네.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냥 개인에게 맡겨지고 늙어서 노인 됐을 때 그 부양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그럼 그 개개인들 중에서 부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판 고려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고려장은 원래 없었다는데 일본 놈들이 조작한 거라고 그러는데 패럴라 막 치고 하여튼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부모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이렇게 공양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도 없고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본인의 과오나 잘못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 병폐 이런 것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치르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부부관계를 검토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게 끝나면 거기에 기초해서 나와의 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엄마와 나 아빠와 나 부모와 나와의 관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사실 보내주신 사연보험은 상당히 파란만장한 개인사 안 좋게 변하자면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생에 대한 검토 분석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정서적 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분 내용 중에 예전에 어렸을 때 손편지를 쓸 적엔 다음날 읽어보면 찢어버리기가 일쑤였다. 하면서 이 사연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는 언제까지 너무 구구절절이야 이러시면서 거의 이 내용들을 압축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쓰다 지웠다 쓰다 지웠다 하셨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들어하시거나 얘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너무 어려운 경험이랬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만나고 그걸 느끼고 이렇게 위로받아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돌보느라고 사실상 한 10년 정도를 지금 보내신 것 같은데 내 이야기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래도 손편지 쓰고 글쓰기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딱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촛불집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걸 1번으로 하셔라. 1번으로 하셔라. 이제 어머니가 경제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몇 시간이라도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 다른 형제분이 있으시다면 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시든 아무튼 토요일 일정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이분이 어쨌든 촛불집회에는 나오는 활동을 꼭 자기 거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 못하는 것처럼 자기 거 다 버리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라도 뭔가 찾았으면 좋겠는데 촛불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나중에 보내주신 사연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분은 계속 좀 뭐냐면 많은 걸 좀 잃었어요. 부부 관계도 어쨌든 남편과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아들과의 이별도 있었고 또 이제 몸이 아프면서 나의 신체화도 또 이별이 또 있었고 그리고 부모, 아빠 이제 엄마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많은 상실들을 경험을 쭉 해오시면서 자기 이야기도 이렇게 못하는 분이 얼만큼 위로받을 시간이 있었나 그거를 다독일 시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계속 마음에 남고 이 목에 걸리는 거에 이렇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촛불집회는 꼭 사수해보자.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좀 찾아보자. 요거를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아빠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때 미워했으니까 사실 잘 못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생각하면서 아빠가 이런 분이었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분을 내가 잘 못 보내드렸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아빠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지만 이제 좀 어리기도 했고 장례를 잘 못 치렀다는 생각이 되게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어쨌든 가셨잖아요. 그 일은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드는 무서움이 뭐였냐면 내가 엄마를 보낼 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한동안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리고 각자기라서 라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란 사람 자체가 슬픔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거나 뭔가 이런 걸 잘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감정을 좀 삭히고 참고 이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빠를 보내면서 느꼈던 슬픔도 뭐 애초에 이제 꽉 누르고도 있었지만 느꼈더라도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 마지막 말 같은 걸 한다는 거 뭐 이런 게 좀 되게 약간 간지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아 내가 엄마 돌아가실 때도 왠지 이럴 것 같다. 근데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없어요. 엄마를 보낼 때 나는 엄마를 위해서 우리 전에 뭐 이제 삶의 의미도 얘기했지만 많은 걸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걸로 미리 연습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연습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 막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투영된 거겠지만 아빠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엄마가 지금 되게 미운 상태인데 이제 곧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 근데 엄마를 보낼 때 이분이 그래도 좀 그 이후에 상처를 좀 덜 받고 자기 힘을 키울 수 있으려면 엄마가 미운 것도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가 엄마에 대한 어떤 미움과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막 뭔가 돌봤다는 거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아빠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상실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 어디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삶에서는 더 이상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계속 예전에 서러웠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보통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정말 이야기를 거의 뭐 1년에 1,000번 듣는다. 근데 엄마는 기억을 못하나 봐. 또 처음 처음 얘기를 해요. 까먹으시는 건지 계속 그 기억만 반복 재생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계속 그렇게 아마 이분한테도 맞아요. 아버지요. 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감정 지지가. 사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이제 정서적 지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처음은 돼요. 처음에. 근데 정말 반복적으로 되면은 어느 순간은 나도 이거는 못 참아. 이제 좀 그만 얘기해. 이게 결국 이러면 이분은 또 어머님이 터지거든요. 야 내가 언제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관계 막 파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실 환자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어머니 어떤 사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런 사태다. 이건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냥 감정적 지지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약간의 침해 증상인데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놔보고선 훔쳐가고 내놓으라고. 아 맞다. 저번에 얘기하셨지. 시스칼 어떤. 돌려드렸는데. 그러면 또 돌려드렸어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막. 나 좀 무시했어요. 어차피 얘기 또 해봐야 돼. 다음에 또 물어볼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제 과잉해서 공감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너무 공감이 필요하신 건 줄 알고 그래 엄마도 같이 울고 그래 고생했어. 참 엄마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반복질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맞아. 엄마 고생 많았지. 진짜 고생해서. 이게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과정은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일반적인 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걸 하고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증상에 대한 이해가 사실 1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이렇게 한 에너지를 어머니한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보충할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더 낮추고 여기를 조절하는 게 힘들다면 다른 데서 에너지 얻을 걸 쏙 끌어오고 그걸 촛불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촛불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찾으십시오. 우리 이런 이렇게 혼자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걸 이기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머님과 더 붙어서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분이 살아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보니까 이제 혼자는 아니세요. 형제자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딸이 하나인 것뿐이지. 그래서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어머님과 분리되는 시간. 네. 자기가 충전하는 시간. 이런 방법들. 형제들자님의 형제분들 남매 남매라고 하나 오빠 동생 연락해보고 동사무소 바로 전화해보십시오. 근데 연락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같이 맞겠죠. 이미 막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혼자 모시는 거 보니까 관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게 부모님 어머님을 온전히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모시는 거는 사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회에 분리되고 고립돼서 하시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방법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생존을 위해서.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감정적 지지를 너무 진심으로 근데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또 반복되거든요. 또 까먹으시거든요. 그날 그렇게 정성어리게 지지한다고 해서 다음에 마음이 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되는 만큼만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면 또 비슷하게 대해드리고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생기면은 후기도 좋고요. 그리고 어려운 게 또 생기면은 질문도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하셔가지고요. 네.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내주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상담소 날이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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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